아 이거 화면을 안 켰어? 기다릴게요. 네 잠시만요. 네. 은희? 이게 뭐야? 어? 아 앞에 계시네? 언노운이라고. 어 왜 이렇게 어두워? 어? 저 지금 쓰러져 있는데 국장님 벌써 들어오셨어요? 아니 아 여기 계시네. 아 뭐야 버그였네. 여기 저 보이시죠? 어? 어디 계세요? 어 여기 보인다. 우아쿠시라고 떠요? 잠깐만요. 제 아이디 뜨나요? 어 이거 왜 이래? 안 떠요. 제 아이디 안 떠요? 네. 한글로 쳐서 그런가보다. 저도 안 뜨죠. 아니 떠요. 이거 우리 아이디 설정해서 다시 올 거야. 아이디 내가 안 뜨면 잘 안 보일 텐데 내가. 아 오케이 오케이. 아 그럼 저만 제접할게요. 저만. 저는 미로님 아이디가 보이니까. 네네네. 네 저만 제접할게요. 잠시만요. 오ھم. 어흠. 으음. 이야 쫀다. 캐릭터. 어? 아 꾼님. 네 저 이거 방 다시 팔게요. 왜요? 비행기 안에 있는 음식을 못 먹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먹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미로님이 포레스트 고수라고 하셔서 알아서 다 캐리해 주신다고 그렇게 들어서 왔거든요 내가 알기로 포레스트 캐리할 게 없어 그냥 연명하는 게임 아닌가요 이거 아 그쵸 도망다니면서 잠시 화면 가리고 포레스트 언제를 마지막으로 해보셨어요 한 몇 주 안 됐는데 잠깐 해봤어요 멀티 업데이트 됐을 때요 아니요 그 전에 동굴 들어가서 할 게 없어서 동굴 들어가서 식인종들 다 점멸시키려고 들어갔는데 동굴에 갇혀서 죽었어 짜증나서 껐죠 미로님 시청자 여러분들이 미로님에 대해서 그런 어느 정도까지 아시나요 어떤 시청자분들이요 저희 방 시청자분들 본이네 모든 걸 알고 있지 않나 모든 걸 알고 있다고요 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잠깐만 들어갈게요 그럼 저 들어갑니다 살려줘 아니 왜 화제를 돌려 저 추락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럼 저희 계속 계속 그렇게 존댓말 하는 걸로 반말 하셔도 되는데 아니 아니 미로님이 몇 살인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아 괜찮아요 이미 바나나한테 털렸는데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색하다고 그러고 제가 여기서 챙겨서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 잘 드시고 계시는지 확인하고 네네 저도 먹고 저 다 챙겼습니다 별거 없네요 네 별로 못 챙긴 것 같은데 다 챙겼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게 서로 아이템 먹어도 안 사라지는 건가 아 그런가 각자 먹는 건가 아이템이 한번 그러면은 이거 먹어봅시다 이거 이거 보이세요 돌 돌멩이 앞에 이거 네네네 제가 먹어볼게요 네 어떻게 됐어요 어 그대로 있어요 어 그러면은 그냥 각자 따로인가 보다 어 그럴 리 없을텐데 아 화면이 안 보여요 아 따로인가 봐요 아이템 그럼 더 좋지 나무 한번 캐면은 두 배로 캐니까 어 끗님 일로와서 이거 먹어봐요 반도체 칩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어디요 요거 요거 아 이거 두 개부터 있죠 네네네 다 먹을게요 네 먹었어요 헐 각자 따로야 좀 막장이네 좀 대 2등이네 그래도 일단은 네 일단은 저희가 일단 집을 만들죠 어 끗님 집을 만들어야 됩니까 꼭 그러면 저희 그러면 저희 여기서 그냥 허허벌판에서 생존하는건 좀 상의 없잖아요 근데 이거 죽으면은 집 만들면 다시 살아나요? 음 잘 모르겠어요 코업 저도 처음이라 아니 싱글해서 아 그쵸 아 그쵸 아니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? 근데 저장을 하면은 네 그 집에서 그대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이템이 어떻게 다 저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럼 살아나는 거네 네네네 아닌가요? 일단 잠깐만 내가 길을 딱 봤을 때 네 네 저를 따라오십시오 일로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미론님 포레스 고수니까 그치 그치 제가 길을 잘 알기 때문에 일단 여기 지난더니 도마뱀 아 이게 맵이 랜덤이 아니에요? 네네 음 정해져있는거 어 저기 누구 온다 어 어 끗님 네 렛츠고 아니 이거 죽이면 안돼요? 렛츠고 한 명인데 죽여 죽여 도망간다 우와 나무도 타 이제 으흐흐 어 원래 나무 타요 아 그래요? 다 처음 봤어 또 와 falls 우와 나무 타 미쳤소 어 끗니 한번 상대 보시죠 죽입시다 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어 아 무슨 고릴라 같네요 빠르네요 음 이리 오세요 도마뱀이 안잡혀 은니 aturaós Vitamin 또 지금 죽인 거에요? 아니 아니 뭐 나 죽었어요 죽었다고요? 저 지금 죽었는데 다시 비행기 안에서 살아남 아니 왁크닉이 저 딱 지나가는 순간 제가 죽었거든요 뭐하시겠지 아 도마뱀치다 모르고 쳤나봐요 죄송해요 도마뱀.. 아니 근데 도끼 한방에 죽네 아 이거 팀킬이 되네 도끼 한방에 죽네 조심하겠습니다 팀킬이 되네요 이제 시작이니까 네네 저 시체에 있어요 혹시? 아니요 없어요 그냥 사라져요 그냥 거기에서 파지말고 일로와요 도마뱀을 좀 모으고 있었습니다 도마뱀 두 명 모았습니다 아 나 죽은 자리 여기 표시되는구나 아 아이템 루팅할 수 있나봐요 도마뱀이 맞네 어어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음 오오 그럼 우리 일단 집을 만들어서 응 일단은 신혼집 같이 꾸린 다음에 그쵸 그쵸 거기서 이리와요 이리와요 여기 지금 원생인데 알겠습니다 이거 왜 안죽어 버그가 있어 동물은 잘 안잡히는 것 같아요 일로와 일로와 뒤에 뒤에 위험해 위험해 왜요?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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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 미쳤다 단체로 왔어 단체로 아니 뭐 여자가 막 가슴을 벗고 다녀 으하하하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니 이거 이상하니까 게임이 일로와요 죄송합니다 게임이 이상해서 이상해서 부담스러워서 게임이 아니 벗고 다녀 저렇지 않았는데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이 됐네 저런 기억이 없는데 내가 생각해도 캐릭터 버그 난 것 같아요 죽으면 다시 이쁜 여자로 변하거든요 아 그래요? 남자신데 아 남자에요? 어 무지개도 뜨네요 이 게임 어 이게 네 무지개도 뜨네 어 되게 좋다 여기 이쪽도 네 여기 처음 와봐요 이쪽은? 아 저는 모든게 처음이에요 저는 많이 싸돌아는 다녔는데 기억은 안 나요 아 네 이런 맵을 다 외우셨나보네 얼마나 많이 하셨으면 우리 저기 건너서 저기 소나무 있는데 앞에 저기 넓은 저 부지에다가 집을 짓는건 어떨까요? 저기 아직 다음에 열리는 맵이라 못가거든요 아 못갑니까? 알겠습니다 네 못갑니다 부지 좀 찾아주세요 힘드네요 네 따라와요 미루님 미루님 쉬프트 누르고 뛰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뛰세요? 국장님 챙기느라고 아 안 뛰세요 그냥 답답하니까 뛰어 알겠어요 어 가요? 네네 가세요 네네 오고 계시나? 음 제가 그렇게 게임 못하지 않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 비도 오네 어 나 에너지가 왜 없지? 빨간색이? 밥을 안 먹지 않았어요? 아 아 밥보다 약을 먹어야 돼 약 약이요? 네 메디스 어 아 이거구나 으흠 어떻게 먹어요? 그냥 마우스 왼쪽 클릭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먹는 소리 들리네 네네 이렇게 주변에 나뭇가지랑 돌멩이 있는거는 어 나 또 맞았어 어 왜? 나 또 맞았어 아 왜? 아니 안 때렸어 아 이거 아 뭐 저 죽이는걸로 컨텐츠 만든 적이 없죠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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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되게 근처에 있으면 안 되겠다 되게 죄송합니다 이게 되게 네네 범위가 되게 오락가락하네 나뭇가지를 주우라고요? 네 근처에 있으면은 가는 도중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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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근데 이쪽으로 가는 이유는 뭔가요? 음 이쪽으로 가다보면 네 어 테밍이 되게 많은 장소가 나와요 아 배가 나오거든요 아 그런것도 있구나 음 알겠습니다 달립시다 그러면 네네네 후우 스테미나 없어 후우 음 제가 그러면은 흠흠 음 먼저 미로님이 걱정되시지 않게 먼저 가서 네네네 후우 어 어 앞에서 광부질하고 있겠습니다 아하핳 아 나 근데 스테미너가 없어가지고 달릴 수가 없어요 계속 물가를 따라가나요? 왜 스테미너가 계속 없어? 가만히 걸으면 차는데 내가 지금 수분이 없어서 그런가? 가만히 있으면 차는데 스테미너 스테미너 뭐지? 아 콜라 하나 드릴까요 콜라? 네네네 근데 어떻게 주지? 콜라 하나 콜라 이렇게 땅에 한번 내려볼까요? 땅에 음 버려져요? 아 버리는거 없어요? 없어요? 그냥 가요 아 근처에 뭐 블루베리 같은거 있으면 그거 먹으면 되는데 네 음 블루베리 찾아주세요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위에 엑스표 뜨는건 뭐에요? 위에 어 지금 도마뱀 고기 들고 계시는데 아니 위에 엑스표 뜨는거 위 위 어디? 위장 아 아 밥이 없다고 배고프다고 아 도마뱀 못먹네 그거 구워 먹어야죠 음 배고프다 우리 빨리 일단 밥 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밥부터 먹을까요 그러면? 네 밥부터 먹을게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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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하나 좀 가르쳐주세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백지상태입니다 지금 B 버튼을 누르면은 생존 가이드북이 나와요 네 눌러 보세요 어 이거 뭐지? 왜 얘네 죽어있어요? 음 글쎄요 서로 부족 전쟁하는게 아닐까? 음 아 이걸 누르고 짠짠 같이 마- 어 같이 만들 수 있네 어 대박이다 오우 진짜 좋다 어 막 불이 붙여져지 맘대로 어구 이제 여기다가 아까 그 아아 부마뱀을 구우면 돼요 요렇게 이 모덕불 안에 있는거 아니에요? 그런가? C를 눌렀거든요? 아 있네 기다리면 나오나보죠? 나는 상대방 도마뱀고기가 안보이네 아 전 보이는데 큰일났다 그래요? 따로 구해야되나보다 이 뒤에 인간고기는 구울 수 없나요? 식이나 지게요? 네 아니 게임에서 지원하는지 일단 배고프니까 못먹어요 못먹어요 아아 심의에 걸렸나보구나 그럼 아마 발매가 안되지 않을까 음 그런거 같네요 고기 어 뭐 먹었어요? 어 저 하나 먹고 지금 풀 풀 배쳤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미로님 드셨어요? 저도 먹었어요 네네네 어 하나 더 있는데 둘이 같이 먹을 수 있네 네 하나 더 있는데 안보이세요? 네 저한테 안보여요 아 제가 그냥 먹을게요 그러면 네 어 탔다 타서 없어졌어 타이밍을 맞춰먹어야 되네 그리고 저기 제가 보는 방향에 원숭이들이 왔거든요 아 원숭이들이요? 원..원시인 어 원시인들 응 원시인들 없는데 멀리있어서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아 눈이 좋으시다 나 안보이는데 응 갑시다 집 지으러 갑시다 빨리 컴온 후우 밥 먹으니까 스테미노가 빡 차네 음 어 저 집이 있어요 이거 먹어요 물 먹어요 어 독 걸렸어 어 독 걸렸어 왜왜왜왜 어 독 아닌데 독이에요 저는 어 저기 뒤에 원숭이 온다 독자님한테 독인가? 얘 한 명인데 죽일까요? 네 그래요 죽어 아 도망간다 오오 어 사슴도 있어 응 저번에 해보셨으면 보셨을텐데 어 잠깐만 너무 쎄 어 너무 쎄요? 이렇게 잡았어요? 네 잡았습니다 이거 나중에 포텔 만들잖아 그쵸? 네네네 먹어놔요 아 먹어놓을께요 응 아 네 먹어놨습니다 네에에에이 아 큰일났다 왜요? 에너지 좀 달았어요 와 사슴이 있네 여기 너구리 너구리 와 사슴고기 사슴고기 못 얻음 아 못 얻어요? 왜? 나중에 생긴다는 그런 뜻 아닐까? 저기 집이 있어요 저 집을 우리가 쓰면 안될까? 아 우리가 만들어야죠 알겠습니다 여기 원신들 살 것 같은데 음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더 걸어가면은 네 제가 말하는 좋은 장소가 나올거에요 음 여기 좀만 더 힘내요 알겠습니다 여기는 뭐 템이 없는거죠? 와 사람이 살던 흔적이 있네 여기 부금 무섭죠? 어 네 별로 안 무서워 보였는데 아니 괜찮네요 몰입되면서 네 여기 새로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일상 부금 같은 것도 추가 됐더라구요 무슨 부분이요? 그냥 음 평화부금? 아 일상 부금 내리지마 내리지마 잡으세요 미로님이 잡으세요 오케이 드세요 여기 없어요? 여기 없어요? 네 없어요 어 뭐야 잡은 사람만 보이나봐요 응 어 점점 어두워지는데 응 이거 밤 밤 되던걸로 기억하는데 불같은거 만들어야죠 어 일단은 그냥 저희가 자그마한 움막 하나만 지으면 음 일단은 처음엔 괜찮거든요 거기서 자면 바로 아침 되니까 아 자는게 있구나 그런식으로 약간 꼼수를 부려서 밤되면 자서 아침 만들고 저희가 일을 하면 돼요 음 알겠습니다 거기서 땅 파고 있을 시간 없어요 알겠습니다 달려주세요 네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알겠어 알겠어 아 나는 네 국장님 지켜보려고 아 너무 응 너무 지켜보니까 부담이 돼요 알겠어요 그냥 가세요 알겠어요 어 컨테이너도 있네 응 이런거 한번 구경해주고 빨리 집주해야겠다 어두워진다 오케이 오케이 어 콜라가 있네 콜라가 왜 이렇게 많아 내가 물에 우리가 요트 있는 데까지만 가면 되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까지 오는데 벌써 해가 저부네 갑시다 어 왜왜 어 멈췄어요 갑자기 어 여기 요트 있다 요트 있다 여기